여름은 노출의 계절인데요. 요즘은 남자 스타들이 TV나 영화 속에서 더 많이 노출을 감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TV 드라마, 영화, 심지어는 예능을 봐도요. 남자 스타들이 노출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할리우드 영화 레드2 기자시사회가 열렸는데요. 레드2는 전직 CIA 요원들이 은퇴한 지 10년 만에 다소서 활약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존 마이코비치, 안소니 호킴스 등 할리우드에서 전설적인 배우들이 다 출연할 뿐만 아니라 캐서린 제타 존스나 할렌미랜, 메리 루이스, 바커 등 굉장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병헌이 전직 한국 정보요원이자 세계 최고 킬러로 등장을 하는데요. 또다시 이병헌의 산채 노출 장면이 나옵니다. 초콜릿 복권이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이병헌은 할리우드에서 찍은 세 편의 영화 전부에서 산채 노출 장면이 나옵니다. 지하 2조 1, 2편이 모두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병헌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 영화 모두 상방신 8위 씬이 나온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작품하면서 고생하게 돼있나 보다며 아래드 투 시나유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3개월짜리구나. 공을 만드는데. 나태지지 않고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 결과물로써 여러분이 즐기셨다면 저도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병헌 씨는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작품들에서 모두 다 상방신 노출이 있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시사회장에는 이병헌을 보기 위해서 일본 여성팬들, 중년 여성팬들이죠? 상당히 많이 보이렸는데요.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병헌이 한국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로도 명성이 높으니까 일정의 아시아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겠죠. 뿐만 아니라 세 편 모두 이병헌의 액션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액션 스타로서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시아 남자가 섹시하게 비춰진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지난 6월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영화에서 김수연 씨의 복근을 보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셨다고 바로 이런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팬서비스 장면이겠죠.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연이 방 안에서 운동을 하는데 상의를 벗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료의 바보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인간 경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벗은 장면은 길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이 장면이 길어진 건 여성 관객들의 반응을 계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수연은 이 장면을 위해 한 달이 넘도록 야채와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운동에 점렴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이런 음식만 먹는 돈에 곤욕을 치렀답니다. 김수연 씨, 몸은 고대했지만 여성 팬들을 굉장히 즐거워하셨네요. 예전에는 TV에서 보면 드라마 속에서 남자 스타들이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능에서도 이런 노출이 나오고 있죠. 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이제 MBC 무한도전에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우선을 훌렁 벗고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한강변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시원은 2010년에 SBS 드라마 오마이레이드에서도 상반신 누드를 선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시원은 키가 183cm에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데뷔할 때 시절에. 그래서 연기하기에는 너무 말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노력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MBC 진짜 사나이, 또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도 남자 스타들의 노출 빠질 수 없겠죠?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 MBC에서 큰일을 해야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 결혼해서는 2AM의 정진훈이 가상부부 고준이와 웨딩허보를 찍었는데요. 정진훈이 상반신 노출을 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닿는 장면이 방송으로 소개됐습니다. 정진훈이 몸을 만드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는 힘든 훈련을 마친 장혁, 박형신 등 진짜 사나이들이 등목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복근투성인 장혁과 그에 비해 아직은 어린 몸인 박형신의 상반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질몸이라 할 수 있는 샘헤밉턴 몸도 그대로 나왔고요. KBCTV의 새삐선데이 맘마미아에서도 샤워 중이던 이지훈이 몸에 수건 한 장만을 걸친 채 황급히 몸을 숨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지훈의 탄탄한 복근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남자 스타들의 노출이 늘어난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여름이면 여자 연예인들의 수영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수영장에서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점차 선정성 시비도 있는 데다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 요즘 대세인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남자 연예인들이 출연을 합니다. 진짜 사나이 우리 견우였어요, 맘마미아, 이런 방송들 모두 관찰 예능이죠. 관찰 예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남자 스타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정성 시비도 적고요. 또 여성 시청자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방송에서 이제 남자 스타들이 보여주는 노출로 다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들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등목 장면에서 김수로는 등목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수로는 사실 몸 좋은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벗었다는 건 아직 몸이 덜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장면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게 벗을 테고요. 이지윤이 맘마미아에서 샤워 중에 나오는 건 설정이겠죠. 설정이 아니더라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면 의도가 분명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군요. 남자 스타들의 노출, 재미있는 뒷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남녀 팬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남자 스타들의 노출, 올여름 또 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